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가 구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발톱이나 안마의자 시트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위생에 신경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테라피 마마톡 그리고 엄마의 부엌 마마스 드림 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마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 엄마들과 소통하고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부엌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맛있고 예쁜 음식을 만들고 맛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마스 드림 스튜디오는 엄마들이 평소에 찍고 싶었던 컨셉을 정해 준비하고 사진을 찍어드리고 인하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초엄마 힐링센터는 오롯이 엄마를 위한 공간입니다. 물론 아이를 데리고 오실 수는 있겠지만 미치약 아동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휴관을 했었는데요. 다시 올해 10월부터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달리 지금 1시간 단위로 공간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이 가능해서 더 편리하게 쉬셨다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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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